동네놈들 여러분 안녕하세요 동네놈들입니다 오늘 또 굉장히 재밌는 몰카를 또 하게 됩니다 오늘 또 이 두 분이 또 왜 이 자리에 있는지 먼저 본인 소개 한번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도도짱 채널 운영하고 있는 도도짱이라고 합니다 요즘 핫해 어 엄청 핫하시고 사실 형님도 핫하시지만 같이 나오시는 그 분께서 인지가 아주 핫한데 제 채널에서 속이면 좀 안 속더라고요 잠 걸려서 치솟으면 좀 쉽지 않을까 싶어서 네네네 우리 또 옆에 형님 안녕하세요 몰카노 유튜버 덕출입니다 덕출TV 요즘 잠깐 쉬고 있잖아요 형님 네 코로나 때문에 촬영 못하고 있어요 집에서 이제 롤만 하면서 광고석 페인입니다 티어가 뭐죠 형님? 완전 실버예요 아무튼 이 두 분이랑 오늘 하게 된 몰카가 뭐냐면 공고석 페인트 이거 진짜 어떻게 보면 도망가야 되는 건데 과연 어떤 리액션이 나올지 공고석 페인트 공고석 페인트 공고석 페인트 공고석 페인트 이제 이걸로 대가리를 깼을 때 어떤 반응이 나올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귀신 형 몰카노 컴크 좋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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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어 우리 조조짱팀이 분쟁이 끝났습니다 아 좋아 요쯔 왔을 때 깜짝이야 이렇게 해주세요 저희는 일단 차에 숨어가지고 어울려 아 그니까 자 이제 덕출 형님이 오시면서 이제 저기 보고있고 안녕하세요 몰래카메라 하세요 저희 몰래카메라는 두건데 아 죄송해요 저희 몰래카메라 많이 놀라셨어요? 많이 놀라셨어요? 이거 어떡해 죄송해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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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떡해 어떡해 뭐하는거에요 지금? 아 죄송합니다 그 몰래카메라 여름이라서 이제 남량택집으로 이제 좀 몰카 나 알아요? 아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뭐 죄송하고 뭐고 사람 놀래키고 장난해 지금 알아? 죄송합니다 많이 놀라셨죠 죄송합니다 그 다른 팀 같이 크게 다친거 했잖아 지금 죄송합니다 아 아 아 많이 다치셨어요? 아 아 다 까졌네 씨 아 이거 어떡해 뭔데? 뭐하냐고 지금 아니 이게 그 몰래카메라인데 저희 나 알아보고 몰래카메라 마음대로 해도 돼요? 이렇게 놀라실지 몰라서 죄송합니다 아니 카메라 어디있어? 카메라 카메라 지금 어디있어? 티비 죄송합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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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하는거에요 지금? 다름이 아니고 저희가 그 몰래카메라 촬영 중이었는데 아 몰래카메라 마음대로 찍어도 돼 지금? 아니 죄송합니다 정신 나와라? 아니 그게 아니고 이게 저희가 이게 어떻게 큰일나게 다 칠 뻔했잖아 지금 죄송합니다 다 까졌어 지금 죄송합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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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동의를 일단은 구하고 동의를 구해? 동의를 구해? 동의를 구해? 아.. 기분 개관네 어 저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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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저거 저거 잠시만요 저거 저거 아 아 아 아 어떡해 아 어떡해 아 어떡해 형 아 어떡해 야 어떡해 야! 야! 아 어떡해 아 어떡해 아тиров distance 아 어 아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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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뭘까 모호카 성원 치킨버 Dun 중요해 괜찮으세요? 안돼하려 그래요 사과하세요 죄송합니다 Physical 풀리마저C 일루와 나 되는 거 같지? 일로와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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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그냥? 손 안 써? 또 이렇게 같이 속이게 될 우리.. 안녕하세요. 표호, 최혜성호입니다. 죄송합니다. 잠시만, 잠시만. 또 속이게 될 우리.. 인형의 부모, 김창현입니다. 농담, 혹시? 재해장, 재해장. 우리 재해장.. 할 수 있을 때...